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것도 다 각자 자기 마음의 모니터, 자기 마음의 VR을 통해 여러분을 보고 저도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도 저를 보겠지만 객관적이고 엄정한 룰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면 인과 칼같이 중앙 서버, 우주 하느님이 중앙 서버예요. 칼같이 여러분한테 데미지를 줍니다. 아이템 잃어버리거나 다 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게임 세계에서도 남 뒤통수 치고 다니면 반드시 처벌이 있어요. 응징받아요. 현상교회는 더 엄정한 하나님이 우주 중앙 서버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 여러분이랑 저랑 보는 화면이 다 다르죠 지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대화가 되고 이렇게 왜 함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같은 거. 제가 이 컵 들었는데 컵 안 들린 분 계십니까? 지금 저는 제 우주에서 컵이 들렸어요. 여러분 우주에서도 컵이 들렸는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들렸죠? 여기 안 들리는 분이 있으시면 지금 좀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컵이 안 올라왔는데요? 하시는. 이게 객관적인 거. 이걸 누가 하겠어요? 이게 인과법이 집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주 법신불 하나님이 이걸 집행하는 거예요. 중앙 서버에서 다 관리합니다. 여러분 업보 다 관리됩니다. 게임처럼 여러분이 레벨업 하시다가 아이템 모아놓고 하다가 여러분 이번 판에 돌아가시면 다음 판 접속할 때 우주가 칼을 그대로 그 캐릭터한테 동일한 계정이라면 거기다가 칼을 막 그대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게 윤회예요. 윤회하면 이상하게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뭔가 자꾸 나한테 뭐가 자꾸 날아온다. 과태료가. 그럼 전생에 내가 신나게 긁은 거죠.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또 나쁜 마음 먹고 다음 생에 나 엿먹어라고 이번에 또 카드 쓰시면 그 다음 생에 자기가 또 엿먹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자해했다 아닌가요? 내가 나를 먼저 헤쳐가지고 남까지 헤치겠다는 이게 중생들은요. 별의별 발상을 다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중생의 맛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중생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중생이세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생각도 하시고 다 가능해요. 그런데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이 공식 알아보는 놈입니다. 게임의 룰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게임의 룰이 이러니까 육바람을 내가 어겼다가 나중에 제대로 당한다는 거 아세요? 오늘 폭식하고 주무실래요? 내일의 나한테 한번 엿먹어보라고? 어차피 나는 오늘만 산다. 내일의 나는 연기 속에서 또 좀 변화된 나지 지금의 나는 아니다. 왜? 생각도 바뀌었고 감정도 바뀌었고 오감도 바뀌었다. 사실 몸의 세포도 바뀌었다. 내일의 나는 내가 아니다. 이런 멋진 결론을 내리고 내일의 나... 그런데 어차피 재미있죠. 다음 생의 나가 나랑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전생의 나를 지금 모르고 살잖아요. 연결이 안 된 것 같은 감도 있습니다만 왜 카르마는 연결됩니까? 라는 게 그거입니다. 다음 생의 나랑... 내일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또 내일 일어났는데 마침 기억까지 잃었다고 치죠. 윤회한 것처럼. 그래도 오늘 처먹은 건 내일 반드시 뱃속에서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카르마가 응징합니다. 이게 피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윤회를 통해서. 어제 무지한 사람은 오늘도 무지하고요. 그러니까 카르마가 좋은 카르마... 어제 깨닫기 전까지... 어제 깨닫고 자야 오늘 일어나서도 깨닫는 거지... 어제 못 깨닫으면 오늘도 못 깨닫는 거고... 전생에 내가 탐진치에 빠져 살았으면 이 생에 내가 그 과보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생에 내가 나랑 지금 나랑 뭔 상관이니까? 하는 분도 자비심이 있다면 다음 생에 나를 위해서라도 좋은 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아니 아싸리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음 생에 나 엿먹일 일이 있어요? 그런 악독한 마음으로 다 같이 살면 세세생생 다 망하는 거죠, 인류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 자비심을 가지고 생각해보시고 최소한의 지혜로만 따져봐도요. 이 게임을 어떻게 풀어놔야겠다는 생각나실 겁니다. 저희는 그걸 더 정밀하게 따져볼 수 있게 도와드릴 뿐이에요.